자, 다 썼나요? 네! 네, 옆으로. 분위기도 좋다. 너무 예쁘네. 몽클, 몽클. 자, 본인 걸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와, 난 누군지 몰랐는데 진짜 너무 아부를 떨어서 누군지 알 것 같아. 정확하게 알아. 이분의 아부는. 재환이 거 딱 틀 것 같아. 소름 돋았어. 네, 선배님. 나 이런 말을 들어본다. 문화 발전은 누나 덕에 이루어져요. 문화 발전은 누나 덕에 이루어져요. 야, 문화 발전까지 나왔어? 유지한 씨한테는 어떤 예능계의 서태지나 이런 존재이신 거예요? 서태지나 이런 존재이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안티 같아. 아, 대표님. 지능적 안티. 지능적 안티 같아요. 누나 너무 웃겨요. 그냥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요. 아, 불안이야. 보기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난다. 개구. 유부우먼이 아니라 정말 누난 예쁘시거든요. 누군지 알겠지? 아보멘트는 다 이재환이에요. 아보멘트는 다 이재환이에요. 자기 전에 생각나는 얼굴이에요. 그럼 재환이부터. 네. 막둥아, 두세디 두세 누나들 틈에서 참으로 수고가 많다. 누나들이 표현이 거칠어서 그렇지 우리 재환이 많이 사랑하고 아낀단다. 건강 챙기고 칭찬할 땐 얼굴 보고 하고 칭찬할 땐 얼굴 보고 하고. 이거 김신영 씨다, 이거 김신영 씨 아니에요? 김신영 씨가 또 찍어내는데. 야, 이거 어때? 좋은데요? 나 봐봐. 아, 좋았죠? 모르게 쉬었네. 아, 진짜로? 기계니? 기계. 맛있네? 너무 맛있어요. 아직 안 먹어봤잖아요. 안 먹어봤잖아요. 맛있다는 거야. 자기도 놀랐어. 안 먹어놓고. 둘이 함께 행복하자. 고맙습니다. 아, 좋다. 마지막 우리. 봉선이. 봉선이. 응. 아, 이런 거 너무 창피한데. 왜? 아...